최파타 최초대석 누가 뭐라든 절대 기죽지 않고 자신들의 길만 열심히 걸어나가겠다는 핵이 넘치는 소년들이 찾아왔습니다 4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까지 훔치는 퍼포먼스 킹 앨범 주문만 벌써 93만장 와우 밀리언셀러를 앞두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소리꾼 스트레이키즈 어서오세요 하나 둘 스텝업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작년 9월에 백도 활동할 때 만났었는데 되게 오랜만이라고 느끼지만 또 이렇게 딱 얼굴 보니까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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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반가워 그쵸 그런거 느끼죠 네 맞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요 반가워요 근데 이게 시간이 빠른 사이에 뭘 많이 하잖아요 그럼 좀 알차하다 보람이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우리 스트레이키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와 그야말로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이야 그게 그냥 미모가 뿜뿜하네 빠져나오네 우리 리너부터 할까 현진부터 할까 자 각자 한 분씩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현진입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은 그 안대를 했어요 아 눈에 터들기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비편하겠네 아유 괜찮습니다 빨리 다 캬 둘은 다 감고 있을까? 아따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리 염색 잘 나왔네. 아 네. 염색이 워낙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자 우리 리노.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리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래 이제 스키즈는 8인조 보이그룹인데 현재 코로나 방역 추측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에는 4분만 최파타에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나머지 멤버들 뭐하고 있을까요? 아마 최파타 듣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한마디씩 할까요? 한마디씩 한마디씩 어 창빈이 형 잘 보고 있어? 어 보고싶다. 뭐? 따로 있냐? 한명 한명씩 맡아서 하자. 아 오케이. 어 찬이 형 지금 일어나서 듣고 있을텐데 배고플텐데 밥 먹으면서 들어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검사해 먹어요? 아니면 배달? 어 배달 먹을 때도 있고 시켜.. 아 그.. 그.. 회사 먹을 때도 있고 리노 형이 요리 진짜 잘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요리사에요. 고기 요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침 아침도 아니지만 요렇게 한시 때는 그냥 우유에다가 뭐 시리얼 같은 것도 말아먹기도 해요? 아 그렇게 먹을 때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진짜 요리를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은 아예 그 전날에 만들어 놓고 맞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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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고 싶네. 막 좀 깨워서 깨워서 먹이고 막 그랬어요. 오 미리 재료까지 염두 딱 두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이구 프로네. 자 우리 페릭스. 네 어 우리 이현이 운동을 하고 있나? 정말 멋있게 몸을 키워서 한번 보여줘 스테이한테. 오 느낌 이런 느낌 딱 나오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 딱 먹고. 맞아요. 우리 리노 셰프님. 아 승민아 내가 널 맡게 되었구나. 이건 운명인가 보다. 야 잘 잤니? 그래 그래 챗바타 열심히 보고. 그래 밥 맛있게 먹고. 파이팅 하자. 와 리노는 이 말하는데 포스가. 네. 저랑 승민이랑 딱 가관절하고 그 이제 사이 안 좋은 컨셉이. 컨셉은 아니고. 컨셉은 아니라는. 그게. 그치 그게. 어 뭐라 그럴까. 서로 저렇게 놀릴 수 있으면 진짜 친한 건데 또 놀리니까 또 싫으면서 또 친한 거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스커플. 네. 내가 또 승민이 너를 맡게 됐구나 딱 이럴 때. 어 그 느낌이. 어 이렇게 네 명의 멤버들이 이제 라디오에 자주 가는 라디오 멤버인가요? 아니면 뭐 비주얼 멤버인가요? 비주얼 짱짱한 친구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예. 비주얼 짱짱 멤버들입니다. 아 좋다 좋다. 아 좋아. 리노가 재밌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리노 오늘 점심 안 먹었죠? 아 저희 먹고 왔어요. 아 뭐 먹었어요? 저는 볶음밥 먹었습니다. 볶음밥? 닭가슴살 새우 볶음밥이라고 해가지고. 해먹고 온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바로 되는. 어이구 셰프님이 또 그럴 때 뭐 감이 안 해요? 이게 제가 요리를 하면은 칼로리가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막 엄청나게 첨가를 해가지고. 좀 적당한 선에서 먹으려면은 시제품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구나. 도시락 먹을 땐 딱 도시락. 네. 거기다 뭐 이제 뭐 무슨 뭐 쓰리라 차나 뭐 이런 거 안 하고. 네. 딱 그냥 그것만 해가지고. 후추도 안 뿌리고? 네. 아 그래도 간은 좀 해야.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맛있게. 그렇군요. 리필릭스 뭐 먹었어요? 저는 일단 도시락 먹고 왔어요. 다른 도시락 같은 데서 시켜서 먹는 거예요? 네네. 도시락이랑 고기랑 간단하게 계란이랑. 거의 괜찮은가 보죠? 맛있나 보죠? 네네. 맛있게 먹었어요. 자 우리 한. 저는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어디서? 저도 이제 도시락 같은 곳에 시키는데 그쪽에 김치찌개를. 거기 김치찌개도. 네. 아침에는 국을 먹어요. 나도 나도 나도. 뭔가 오늘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시작하는 느낌. 그래도 부지런하다. 스케줄 없을 땐 좀 늦게까지 자기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침까지 다 먹고 나왔네요? 네. 항상 아침 꼭 먹어야 되는. 그래그래. 우리 현진이. 저도 이제 한이처럼 일어나서는 약간 국물을 좀 먹어줘야 되는 타입이라. 저는 부대찌개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야 국물 먹어야 된다면서 부대찌개 찐하네. 네. 근데 국물은 많이 못 먹었어요. 너무 작아서. 부대찌개도 역시 그. 같은. 네. 1인분씩 딱딱 와요? 네네네. 음. 부대찌개 괜찮네. 부대찌개. 자 우리 스키즈. 우리 못 본 사이에 보이그룹 경연대 킹덤에서 우승을 했죠. 축하축하.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뭐 원래 인기도 많았지만 킹덤 우승을 계기로 확. 확 라이징 했어요. 맞아요. 인기도 더 많아지고 인지도 더 높아지고. 맞아요. 와 근데 킹덤 무대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소커스 하듯이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무대 크게. 매주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멋진 무대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뭐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만약 다시 킹덤에 참여해서 경쟁한다면. 오오오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물론 무대가 많이 재밌었고. 또 많은 추억도 많이 쌓였지만. 그래도 경쟁은 잘 모르겠어요.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아유. 그래도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이제 이제 뭔가. 물론 경연이라는 이제 자체로는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만. 근데 무대를 하면서 또 재밌고. 그만큼 또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쾌감이 있네요. 쾌감이 있죠. 쾌감이 있는데. 쾌감이 있는데. 네. 가끔 이제 이렇게 밤에 누워서 생각해보면. 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냈지. 맞아요. 맞아요. 매주 막 연속. 긴장 연속이니까. 맞아요. 지나고 보면 다 이제 추억이 되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못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해. 너무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본 우리 스트레이 키즈. 바로 어제 나왔죠? 맞아요. 스트레이 키즈 새 앨범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야말로 11개월. 네. 2년만에 나온 앨범이요. 맞아요. 너무 오랜만에. 거의 1년만에. 나온거죠. 이런 반응. 예상했죠? 아. 이런 반응을. 예상했을까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 이제 그냥 되게. 너무 많은 장르들의 노래를 도전했고. 정말 너무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지는 정말 예상을 하나도 못했었어요. 그래 이 정도면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말 나온 김에.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선 주문량 93만 장을 돌파하면서 밀리언셀러 기록을 앞두고 있는데. 축하 한번 해야죠. 자 빵빠래. 감사합니다. 박수 받아봤다. 감사합니다. 스테이 굴. 박수 받아봤다.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스트레이 키즈 멤버들도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이 키즈의 야심장. 이번 타이틀 곡 소리꾼 어떤 곡인지 좀 누가 설명을 할까요? 네. 제가 한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변에 있는 잔소리꾼들에게 이제 저희 스트레이 키즈 하는 소리꾼이 구름 타고 딱 등장을 해서 주 때 있게 저희의 소리를 외치면서 물리치는 그런 멋진 내용입니다. 네. 그쪽에 익살스러운 가사들과 저희 스트레이 키즈 많이 할 수 있는 뭔가 표현들을 많이 썼으니까 되게 의성어 같은 거나 이런 단어들로 되게 가사에 많은 표현을 줬고 이제 멜로디컬한 부분에서는 또 확 풀어줄 수 있게끔 정말 곡의 구성도 다양하니 들으실 때 귀와 모든 퍼포먼스의 눈과 즐겁게 할 수 있는. 완전 멋있는 곡입니다. 아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최하정의 파워타임에서는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 스트레이 키즈 뮤직비디오가 정말 멋있대거든요. 그리고 또 가사도 또 엄청 재미있고 그래서 자 보라 보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 꼭 한번 보시고 지금 뭐 그냥 운전하거나 뭐 걷거나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또 가사 한번 잘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스트레이 키즈의 소리꾼 큐. 너무 멋있네. 네. 와 이게 흥겼네요. 우리의 그 박자죠. 쿵덕쿵쿵덕쿵. 거기에다가 앞에 막 상모 돌리기도 있고. 네. 가사도 너무 재미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트레이 키즈의 소리꾼 듣고 오셨는데 자꾸 볼 것 같은데 거의 신이 나네요. 그렇죠. 네. 김수진씨가 소리꾼 뮤비 조회수 지금 천만 뷰 직전입니다. 천만 뷰. 천만 가자. 현재 920만 뷰인데 최파타에서 또 1뷰 했네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또 보고 싶다. 이거 흥겹네요. 그렇죠. 자 장하연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리노? 와 뮤비에서 한국적인 멋이 풍어져 나오는데요. 애국심이 차오른다. 자 문지선씨가 뮤직비디오에 깨알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서 볼 때마다 새로워요. 멤버들이 생각하기는 뮤비 속 킬링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킬링포인트. 킬링포인트. 다 킬링포인트. 킬링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그래 많네. 네. 일단 하나 포인트를 보여 드린다면 이런 킬링포인트도 있고 약간 손 도깨비 제스쳐도 있고. 도깨비 불. 네. 이런 제스쳐도 있습니다. 아 이게 도깨비 불? 네. 도깨비. 네. 도깨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포인트도 있고요. 네. 또 하나 더 보여 드린다면 이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입을 만들고. 네. 아 이게 입으로. 하하하. 막 태태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지선씨가. 네. 김지선씨께서. 노래만큼 있는 안무도 진짜 특이해요. 특히 손에 태태태 뱉는 안무. 완전 꽂히네요. 크크. 이 부분이 소리꾼 포인트 안무 맞나요? 안무 이름은 뭐예요? 음. 음. 자. 안무 이름. 손에 태태태 뱉는 안무. 한번 해보세요. 자. 자. 5, 6, 7, 8. 하늘마를 내뱉지. 퇴퇴퇴퇴. 예스. 퇴퇴퇴퇴퇴. 그럼 안무 이름 이런 거. 이게 안무 이름이 아직 없어가지고. 역시. 최파타에서 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뭐 해서 되게 기발한 거 하나 나왔었거든요. 다른 팀들. 오. 자. 그렇다면 포인트 안무 이름 지어볼게요. 예. 자. 지금 청취자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보내주시는데. 정말 기발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퇴퇴퇴 뱉는 안무. 그리고 나중에 또 서서서서 비비잖아요. 네. 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요. 근데 이번 스키즈 앨범 노이즈에 총 14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꽤 많은 곡이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정규로 컴백을 해서 두 번째 정규라서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와. 14곡이면. 근데 이제 멤버들이 모두 소리꾼을 듣자마자 타이틀 곡으로 정하는데 찬성을 했나요? 아유. 정말 다 같이. 14곡이 다 같이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한 번에 딱 소리꾼이다. 이건 듣자마자 이건 바로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건 딱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한 번에 딱 오니까 그게. 엄청 좋은 곡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처음에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노래도 좋고 저 노래도 좋고 그런데.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소리꾼을 딱 듣고. 이거다. 진짜 이거다. 이거다. 이걸로 해야 된다 하면서. 네. 다 같이 찬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1005님이. 네. 근데 소리꾼 뮤직비디오 어디서 찍었나요? 해외 팬들이 한국 놀러오면 많이들 가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구경에 좀 멀긴 한데. 거기를 갔다 왔어요. 거기가 이제 그. 세트. 드라마 킹덤 촬영이기도 해서. 킹덤 촬영이기도 해서. 네. 정말 그 해외 팬분들 해외 스테이가 한국 놀러오면 거기 가서 꼭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예쁘게 다 이렇게 꾸며져 있고 해서. 아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킹덤 보셨잖아요. 네.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나의 사계가. 맞아요. 여러가지랑. 근데 뭐 여러가지로 진짜 킹덤이랑 인연이 깊네. 그러게요. 그래요. 음. 그. 6342님이. 네. 당연히 우리 스키즈는 음방 방송 1위를. 음악 방송 1위를 하겠죠. 음방 1위 공약 하나만 걸어주세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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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를. 당연히 1위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공약 하나 걸어볼까. 공약. 만약에 1위를 한다면. 소리꾼 할 때 스테이 하는 것 같아요. 음방에서? 네. 소리 스테이. 그러니까. 소리꾼 할 때 뭐? 저희 팬분들 이름이. 앞에 가사가 할 말을 내.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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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기는 좀. 미안하지 않나요. 스테이 얘기적으로. 스테이를 하고 하거나. 좋아 하실 것 같아요. 거의. 구 longtime tune. whats it have to go to go.. 공약이라. 공약. 고약하면은. 용복이 파트때 복근을. 이거 이거. 여기가 복근을. 용복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마대. 근데 그거 할 때 없으면 어떻게. 계속 유지해 유지해. 아니 근데. 공약을. 필릭스 혼자. 도 만든거잖아. 한이가. 한이가 복근 공개. 네네네네네 같이 공개하나? 아니 그러면 멤버 다 해야죠 왜 하니하고 필링스만 해? 넌 다음에 그리고 와 다들 복권 공개한다니까 투자스 속으로 자기 복권들을 보고 있어 방송 불가해 방송 불가 아 귀여워 노래 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한번 봐 보세요 스트레이키즈 서핑 듣고 4부에서도 네 분과 함께할게요 서핑 그녀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는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점의 파워타임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점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신곡 소리꾼으로 컴백한 스트레이키즈의 리노, 현진, 한, 필릭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보시면 아주 가깝게 네 분 지금 손 흔들고 계신데 보고 계십니다 아까 3부 끝에서 음악방송 1위 공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 보고 다들 화노했어요 맞아요 자 문지원씨가 네 1위하면 스키주 인형탈 쓰고 라이브 방송해주세요 오오 아 스키주 인형탈이 있어요? 네 스키주 그것도 재밌겠네 박은서씨가 네 파트 체인지 해요 요것도 살짝 우리 아까 나왔는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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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네요 박은하씨가 음방 1등하면 멤버 전원이 상모돌리거나 신명나게 장구 치는거 어때요? 오 이거 좋다 이거 좋은데 이거? 상모돌리는거 상모돌리는거 여기서 이제 우리 멤버 네 분이 터졌습니다 야 이거 하자 그래서 이제 상모를 돌리는거? 네 상모돌리는거? 상모돌리는거 아 장구는 아니고? 장구도 같이 칠까요? 장구도 같이 치면서? 오 정말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대단하겠다 네 그 상모돌려봤어요? 상모돌리 상모돌리 아니요 아니요 그게 꽤 그게 있어야 되더라고 요령이 아 그래요? 뭐 금방 하시겠지만 자 그러면 1위 공약은 우리 박은하님의 의견으로 상모돌리면서 신명나게 장구 치는거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야 바로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 반방 1위 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연습은 해내야겠다 와 근데 정말 흥날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또 스트레이키즈가 소리꾼 하면서 이거 한번 해줘야죠 아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오 네 자 그리고 또 아까 3부에서 요번 소리꾼 그 노래 그 포인트 안무 춤 이름 의견을 받아봤잖아요 아 네네네네 맞아요 네 자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우리 리노부터 네 김수진님께서 다비켜 댄스 음 다비켜 네 네 자 필릭스 8597님께서 친백군 추천합니다 친백군이니까 친백군 친백군 네 자 우리 한 네 손홍주님께서 칵테일춤 정윤하님께 서퇴테 태 ahead 서퇴테 트퇴퇴 티 Steven 어때요 서퇴퇴퇴 퇴퇴를 서퇴퇴팀 최프디 다윤하 ال geld 서퇴퇴퇴르에 Verечer 서퇴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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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비비는 동작에 퇴퇴퇴를 더해서 파리퇴 안무 되게 웃기다 손을 비비면서 퇴퇴퇴하려니까 힘들죠?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안무 춤 이름은 하나 둘 셋 칵테일춤 손홍주님의 칵테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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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홍주님 최파타에서 기념으로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프레즈 소리꾼의 포인트 안무는 칵테일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내주신거 소개를 하면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요 질문을 하나씩 볼게요 자 박은하씨가 우리 리노 JYP 대표인 정욱 사장님이 스트레이키즈와 함께 앨범 회의를 하면 재밌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건지 궁금해요 스키즈 회의 분위기는 어떤 편이에요? 대부분 회의하면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좀 지루하기가 짝이 없는데 스트레이키즈와 회의하면 너무 재밌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살짝 이제 되게 정욱 사장님이 저희 무대하는 거를 진짜 하나하나씩 다 보시면서 하나씩 막 이렇게 이 부분 너무 재밌었다 너는 진짜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막 저희 안무 연습 하시는데도 가끔 찾아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되게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시상식 무대들을 진짜 다 챙겨보셨던 것 같은데 그때 오셨을 때 그래서 오시면서 그때는 이게 진짜 너무 재밌었고 이때 이런게 나올 줄 몰랐다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장님이 네 그 스트레이키즈도 가만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의견이 활발하게 난다든지 아까도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그 포인트 안무 이름 할 때도 그렇고 1위 공략 그거 정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스튜디오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도 내고 뭐 의견도 막 이렇게 꺼리금 없이 내고 네 막 노래 같은 것도 같이 들을 때도 이제 저희가 만든 노래들 하나하나씩 다 들려주면서 피드백도 같이 받고 그리고 어떤 어떤 안무가 더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아주 자유롭게 오고 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진짜 의견이 누구의 의견도 다 반영되고 맞아요 맞아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정호 사장님은 굉장히 태도가 좋으시네 네 정말 맞습니다 굉장히 프리해요 하기참이에요 진짜 프리해요 피디님도 진짜 프리해요 맞아요 거기다 뭐 내놓으면 그게 되겠냐?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거 네 일단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맨날 항상 오 좋은데 이런 점만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항상 저희가 자식과 함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호 사장님 뵙고 싶네요 좋으신 분 같아요 맞아요 0777 님이 네 077 님께서 필릭스 킹덤 마지막 녹화 때 쿠키 180개 구워간 거 실화예요 굽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어요 아니 필릭스가 과자를 180개 구웠어요? 네 맞아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킹덤 하기 전에 정말 새벽에 열심히 쿠키를 구워서 한 3, 4시간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 아유 그래서 정말 특별히 그 마지막 킹덤 때 정말 뭔가 소중하게 또 직원 형 누나들한테 그리고 멤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정말 큰 영향을 되주고 싶어서 그래서 쿠키 먹고 힘내라 그런 식으로 제가 쿠키를 열심히 준비해 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러분들 다 드셔보셨어요? 아 네 먹어봤습니다 네 다 먹어봤어요 아이고 그건 뭐 맛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성이랑 그렇죠 그렇죠 아까워서 못 먹겠네 그렇죠 다 맛있게 먹어서 아 평소에도 베이킹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네 평소에 좀 베이킹을 하시겠어요 일단 초코칩 쿠키를 많이 구웠고 또 브라우니도 많이 구웠고 브라우니도 많이 구웠고 지금 브라우니하는데 현진이 울어요 브라우니 진짜 너무 맛있어요 브라우니 진짜 제가 단 거를 진짜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먹진 않았는데 용복이 브라우니는 용복이 브라우니는 달짝지근한데 그 안에 소금을 살짝 넣어요 소금을 살짝 넣어요 그치 그치 소금이 살짝 넣어요 단짝이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이야 현진이를 하나 더 주지 아니 한이는 저기 현진이 하나 더 주지 그랬어 모래컵 브라우니를 만들어먹고 제가 많이 뺏어 먹긴 했어요 냉장고에 이렇게 꺼내고 아 윤복아 나 하나만 더 먹어도 되냐 이러면서 결론은 못해 여덟 개 막 먹고 이야 근데 진짜 이거는 이야 정성 맞아요 그 사랑이다 아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또 먹어주는 만큼 정말 너무 기쁘고 그러네 너무 좋아요 우리 리더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 그렇죠 비빔밥이라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비빔밥이요 아니 나중에 제가 밥차를 한 번 김밥이라도 밥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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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리더는 그러면 특기가 뭐예요 그 요리 잘하지만 저는 뚝딱 뭐 많이 하는 거 저는 고기 요리를 좀 많이 했는데 고기 최근에 김치찌개 한 번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김치찌개나 김치찜 같은 거 김치찜 와 김치찜은 뭐야 삼겹살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건가 아니요 그 뼈 등갈비 김치찜을 했었는데 그거 진짜 말도 안 돼요 대단합니다 제가 나갔다 온 사이에 다 비어져 있더라고요 이야 진짜 아니 어떻게 와 그 등갈비 넣고 김치 찌는 거는 생각을 못하자는 평소에 우리가 맞아요 이만한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내공 있는 그 엄마들 주부들이 하는 건데 리노가 아 김치찜 막 이러면서 대단하네 리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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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운데서도 이 몸매를 유지하는 건 대단한 거네요 아까 복근 보여주려고 막 그랬잖아 복근도 늘 갖고 있고 역시 스트레이키즈네요 네 자 이산경님이 우리 한이 이번 앨범에서 멤버들의 최애곡을 알고 싶어요 물론 저는 모든 곡이 너무너무 다 좋지만 멤버들은 가장 좋아하는 수록곡이 뭔가요?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 해봐요 그래? 조금 이렇게 해서 해줄 자 하나 둘 셋 말할 수 없는 비밀 아 다시 다시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자 하나 둘 셋 말할 수 없는 비밀 말할 수 없는 비밀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스트레이키즈가 한입으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스트레이키즈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듣고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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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곡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또 최애곡으로 들어보셨는데 김수진씨가 하니가 올해 처음부터 스포였던 자작곡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이번 앨범에 실린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하니 하드 속엔 미발표 곡들이 몇 곡이나 숨어있나요 하드 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하니가 스트레이키즈 스리라차 프로듀싱 멤버죠 방찬, 창빈, 한 이렇게 세 멤버가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그럼 세 분 중에 가장 미발표 작곡 수가 가장 많은 멤버는 누구예요 하니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멤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하드 몇 곡이나 있어요 지금 발표를 안 한 거랑 완성된 곡들은 한 20곡 정도 있고 아직 하고 있는 거는 한 다 여섯 개 정도 더 있는데 되게 언젠가는 들려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듣고 싶죠 팬들은 아까 우리가 들었던 거 말할 수 없는 그것도 하니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라면서요 그 전에도 이제 이게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도 몇 번 이제 자체 컨텐츠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이제 그냥 되게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나도 이런 시간이 있었고 너도 이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우린 똑같은 사람이고 너와 나는 정말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취지로 만든 노래고요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냥 공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할 수 없는 비밀제 우리 같이 들으면서 저도 푹 빠져서 들었어요 계속 좋네 너무 좋아요 좋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0138님 네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현진이가 벌칙으로 번지점프 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뛰는 모습 너무 멋있었어요 원래도 겁이 별로 없는 편인가요? 아 그거 진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뛰어내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 부분만 본 건가? 아니 사실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희가 한 번 했었는데 예전에 이게 한 번 한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그 아 오히려? 네 그 떨림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떨리더라고요 그때보다 높이도 더 높아져서 사실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뭐 그냥 근데 바로 뛰어내린 거 보신다고 네 바로 뛰어내렸던 것 같아요 마음속엔 그렇지만 행동은 바로? 제가 원래 겁이 그렇게 없는 편은 아닌데 그냥 그냥 뭐랄까 스테이키즈 화이팅 하면서 그냥 솔직히 스테이키즈 화이팅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스테이키즈 화이팅 해놓고 못 뛰면 너무 웃기니까 일단은 스테이키즈 화이팅하고 질러놓으니까 좀 용기가 생긴 이렇게 밑에서 7명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와 그래 뛴다 이러고 그냥 와 와 진짜 진짜 대단해 아니 니돈 지금 몸 설쳤는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번에 했을 때는 떨어졌거든요 저는 그냥 아예 힘 빠져서 점프란 게 아니라 힘이 빠져서 그게 더 무서울 것 같다 그렇게 힘이 빠진 상태로 뛰어내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한 번에 못 뛰면은 진짜 더 무서워져요 맞아요 바로 해야 돼요 와 오늘 처음 알았네 한 번 경험을 해서 더 수월한 게 아니라 더 공포스러워요 네 이게 한 번 느낌을 아니까 생각보다 많이 떨리더라고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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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재원씨가 네 리노는 스트레이 키즈 내 유일한 아침형 인간이잖아요 엄청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 다녀오는 것 같던데 평소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뭐 스케줄이 없거나 그럴 때는 거의 한 8시쯤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갔다가 와서 또 밥 챙겨 먹고 또 이제 뭐 책을 읽거나 뭐 하다가 또 이제 점심 챙겨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를 좀 보낸 스타일이고요 근데 만약에 스케줄이 있다 하면은 이제 스케줄 이제 픽업 가기 전에 이제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씻고 영양제 챙겨 먹고 그리고 스케줄을 하고 와서 진짜 부지런해 맞아요 진짜 부지런 아무지도 원래 원래부터 아침형 어 원래부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사니까 좋더라고요 해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일찍 자고 진짜 일찍 일어나고 맞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네 아우 리노는 아주 그냥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네 우리 리노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으셨겠네 그러시면 좋겠네요 요리도 잘하고 맞아요 아우 스트레이 키즈 정말 너무 예쁘네 네 자 광고 듣고요 자 스케줄 오늘 함께한 시간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네 자 이제 활동 시작인데 소리꾼으로 꼭 음악방송 1위 해서 자 상무 돌리고 또 장구도 벌써 돌려 장구도 신나게 차야죠 네 아주 기대하고요 꼭 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흐르는 곡이 스트레이 키즈의 스타 러스트입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또 인사해야겠어요 다음번엔 좀 좋아져서 우리 완전체로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그쵸 저는 스트레이 키즈의 우리 현진 한 트릭스의 우리 용복이의 리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